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회사 정말 이렇게 아카데미 잘 오셨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인데 이 장소가 지하로 옮겨져서 아마 잘 못 찾아오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짧은 한 주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생애만 해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교회의 기능 또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가진 특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교회의 중요성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초점은 기독교 역사상 참된 복음의 일꾼들 이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어떤 교훈을 좀 얻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왼쪽 벽에 보면 몇몇 복음의 일꾼들의 사진이 붙어있죠 맨 처음에 보시는 사진이 14세기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존 위클리프입니다 위클리프는 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분이 16세기 독일에서 종교 교육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분이 여러분 철로 역정의 저자 아시죠 그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번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번째 보시는 분은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워지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키가 아주 작았고 정식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었고 보금을 전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건강도 좋지 않았던 분입니다 역사가들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보는 저 사진은 디엘 무디의 사진입니다 디엘 무디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힘있게 보금을 전했었는데 제가 시카고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시카고에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높은 빌딩도 많고 구경할 게 많지만 제가 무디 신학교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디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무디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디 신학교를 한번 쭉 돌아가보고 무디 신학교 총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무디 신학교 쭉 안내를 해줬는데 무디 신학교의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무디가 어떻게 보금을 듣고 거듭났는지 무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보금을 전했는지 무디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섯 번 보는 분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죠 어려서부터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성기는 삶을 살았고 옥스퍼드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성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세계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고 성교사가 되었지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가 성교에 실패하면서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고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열리는 작은 집회를 참석해서 보금을 듣게 되죠 모임이 아주 작은 모임이었는데 목사님도 없었고 홀랜드라는 페인트 공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홀랜드가 보금을 쭉 전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웨슬레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감리교회의 목사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감리교회에서는 대부분 5월 24일을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의 성교사였습니다 중국에 와서 보금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은 노르만 그랍 박사인데 영국의 웨슬레의 창시자입니다 그 사위가 찰리 스터드고 아 아닙니다 노르만 그랍의 장인어른이 찰리 스터드입니다 찰스 스터드 찰스 스터드의 사위가 바로 저 노르만 그랍 박사입니다 노르만 그랍 박사가 이제 성교사를 훈련시켜서 한국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 노르만 그랍 박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 중에 아주 유명한 성교사가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브라더 앤드류 라는 사람입니다 보금은 철의 장막을 뚫고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이죠 또 한 사람은 이제 케이스 글래스라는 성교사입니다 네덜란드 성교사였는데 노르만 그랍 박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고 한국의 성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선산 중학교에 다닐 때 그 케이스 글래스 성교사님이 이제 선산에 와서 보금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한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고 있을 때 케이스 글래스 성교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어느 날 박옥수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1962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캐나다의 오스월드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캐나다에 저분이 세운 피플스 철치라는 교회가 있죠 자 이제 몇몇 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상 참 그 훌륭한 보금의 종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한 번은 15세기 보헤미아의 존 후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후스는 이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명성과 학식을 다 갖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제 보금을 듣고 그 제롬이란 자기 친구가 영국에서 보금적인 책을 보내주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항상 자기를 무익한 자의 위치에 두면서 나중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 후스의 믿음의 길과 간정을 읽을 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막 그분의 글을 읽는데 이분이 앞에 계신다면 일어나서 내가 그분 앞에 절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 앞에 사진은 안 붙여놨지만 13세기 피터 왈도나 또 15세기 보헤미아의 존 후스 우리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훌륭한 보금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면 교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가 있고 교회의 특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위치 교회의 기능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참된 보금의 종들이 전했던 그 보금을 정확하게 듣게 되면 이제 정확한 보금의 교리가 우리 마음에 정립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제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 때 3위 일체에 대한 교리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보금주의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토릭의 역사를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카토릭의 교리가 성경과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제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교리가 이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보금을 전해온 그 자취를 살펴보면 조회가 이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보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지만 수많은 보금의 일꾼들이 이 보금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하여 무수한 피를 흘렸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 이제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보금의 발자취를 이제 더듬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이 보금이 우리에게 전해오기까지 조회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구나 이 보금이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금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인류 역사를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바톤 페인이 성경예언대백과사전 이란 책을 표현했습니다 페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전부 찾아 냈습니다 바톤 페인에 의하면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 약 27%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오래전에 먼 미래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아 이 성경을 게시해 주신 하나님은 먼 미래를 현재처럼 정확하게 보시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구나 우리는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를 현재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 또 에스겔스 26장 27장 28장에 보면 에스겔스 26장 28장 그 3장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에스겔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을 실제 역사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거기 단어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단어가 없고 도 그 에스겔이 예언들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 다니엘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기원전 6, 7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강대한 나라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 망한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세계 최초로 법전을 정리한 왕이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이었다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은 신 바벨론이야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데 메데 바사라는 나라다 메데는 영어로 메디아라고 되어 있을 텐데 고대 이란 북서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강성해졌다가 이 나라도 망한다 그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일어날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말하죠 자 이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13살 때부터 16살까지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바로 철학자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알렉산더의 마음에 헬라의 문화나 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부르냈습니다 알렉산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뛰어났어요 18살에 좌익 왼쪽을 담당하는 기병대장 말을 타고 병사를 기병대장이 되었고 20살에 자기 아버지 필립 2세가 피살을 당하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불과한 10년 남재단 기간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을 전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제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헬라화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헬레니즘 이다라고 부르죠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제 헬레니즘을 강력하게 이렇게 펼쳐나간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32살에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이제 신하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이제 이 관의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관 밖으로 이제 나오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두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내 장례를 치러달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 일부가 관 밖으로 나와있으면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보기가 흉합니까 아주 흉하죠 시체 시체는 관 밖으로 절대 안 나오게 하죠 신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런 유언을 합니까 알렉산더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결국은 한평의 무덤에 묻히고 말 인생인데 결국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고 말 인생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 왔던가 무엇을 바라고 온 세상을 말꼬발에 짓밟으며 여기까지 달려 왔던가 내가 양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온 천하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될 걸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알렉산더가 이제 건설한 그 대제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진다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 예언이 두 군데 있는데 다니엘서 8장과 11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헬라국이 나와요 그리고 달리엘서 11장 3절에 보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3절에 기록된 왕이 바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여러분 헬라 제국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에 힘이 없거나 왕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이제 방탕하게 살거나 대개 대개 그럴 때 나라가 많은데 다니엘은 여기 4절에서 예언하기를 헬라 제국이 강성할 때 헬라 제국이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지고 천하 사방에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내는 이제 바사 제국의 공주였던 록산나였는데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알렉산더의 아들이 왕비의 배 속에 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는 4명의 장수들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는 톨렘이라는 장군이 이제 차지를 하고 또 마게도니아의 한 장군이 이제 차지를 하고 또 시리아 쪽의 한 장군이 차지를 하고 이런 나라가 4수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자 나라가 강성할 때 갈라진다 이건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천하 사방에 나누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가 다툼을 하면서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서 앞으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걸 정확하게 예언했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정치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스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그 고삐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여러분이 미래를 알려면 알파와 오메가 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고삐를 쥐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말씀 안에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왜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인류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왔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은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이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성경 예언만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언의 책 성경 해가지고 책을 하나 쓰고 싶어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우리 출판사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고를 넘긴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제가 그 책이 아직 안 나오냐고 목사님 다른 책이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내겠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영어나 스피니시로 번역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도나 사진도 넣어서 성경과 인류 역사를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가 망하고 난 뒤에는 나라가 내수로 나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예수 그도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 유대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 이런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도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가지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 전기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남다른 삶을 살았는지 그 인물이 죽고 난 뒤에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도인데 성경은 그 주인공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죠 이사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역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을 했고 어떤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건 예수 그리도 동정녀 의 몸을 빌려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700년 쯤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인데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장 예수님의 birth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신다고 예언이 되어있습니다 다니엘스 다니엘스 9장 24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고 예언하고 예언합니다 자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이 1930년대에 이제 아주 전성기 였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형제국으로 불리워졌죠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왕위에 있을 때 영국이 아주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도운 수상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즈레일리라는 유대인 수상이었는데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디즈레일리에게 물었어요 디즈레일리 수상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하나만 이야기해보라고 디즈레일리가 이야기하기를 여왕패하 유대인의 역사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운명을 성경에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유대인의 역사를 이끌어오셨습니다 예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세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스무 번 성경 전체에 백열번 나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물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도의 세계로 불러낸 물이 또는 죄로 말면 죽은 자들 속에서 따로 불러낸 물이 그래서 이제 교회는 철취와 채플은 다른 개념이듯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도의 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 뒤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지구 위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담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니까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고 이제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손을 잡고 사단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 아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사단과 마음을 함께하면서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버렸고 이제 인간들은 사단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단의 형상이 들어왔고 사단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그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떠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낸 뒤에 그 인간들 안에 그할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이었죠. 하나님은 성막에 그하시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실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그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제 예수 그르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르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성령이 그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하시던 그 성령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죄삼을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하시는 처소가 성전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는 육체밖에 없었는데 죄삼을 받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자 영이 육체를 입은 것과 육체 안에 영을 담은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영이 육체를 입은 거나 육체 안에 영을 모신 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성령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의 여러 지체를 두신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는데 예수님의 몸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충만하게 온전히 그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 이라고 성경이 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 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st 코린티안 12 27 너희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란 자 여러분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자 머리가 막 가려워요 머리가 막 가려울 때 머리가 스스로 가려움을 없앨 수 없죠 머리가 가려울 때 머리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손이 도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눈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눈이 귀를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귀가 눈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눈도 귀에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귀도 눈의 도움을 받아요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지체는 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몸이 없이 어떤 지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는 서로 흘러야 합니다 자 몸에 붙어있다고 지체가 아니에요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굳은 살이라는 게 있죠 자 이 굳은 살은 몸에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붙어는 있지만 몸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에 지체한 부분입니다 어떤 지체도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지체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고 다른 지체들 와 교류 해야 하고 다른 지체를 귀히 여기고 서로 흘러야 한다는 자 여러분 이제 아담 속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다가 성막을 떠난 뒤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 계시다가 떠나신 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 그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일도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성령이 여러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 성령이 여러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 자신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성령을 모시려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씻어야 합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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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숍이든 병을 낫게 했던 귀신을 쫓아 냈던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그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인의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틴 루터나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아 19세기 보금전조자였던 디엘 무디 이런 분들의 간정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 아니에요 신학을 대충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신학교를 2등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그 수제였어요 그럼 죄 때문에 굉장히 고통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는 영국 에버드 교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옥스포드대학 신학과에 다니면서 하루 일과표를 짜놓고 새벽교부터 시작해서 성경공부 전도 기도회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시간을 딱 짜놓고 규칙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메도디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 웨슬레는 성교사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주에 성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모신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웨슬레의 구원 간증을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요한 웨슬레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생각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난 지옥은 안 갈 거야 두 번째는 나는 남보다 그다지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도 그다지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태로 있다가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이제 마리틴 루터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영원히 씻을 수 있는지 참된 죄사함의 복음을 만난 적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복음을 만나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그들은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영적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증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교회와 마음이 떠나 있으면 절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에 부여한 사명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달은 날 그게 자기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와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교회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